그럼 지금부터 2019 충남학생건강박상종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에 우리 친구들에게 먹여도 좋을 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또 맛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요리에 관심 가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또래에 맞는 멋진 식당 개발해서 적용해본다라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령수 이명선 어르신과 김진철 교육감님 내외군이 함께하는 요리는 감염팀입니다. 저만 델치즈 닭발 저놈이 양념장 먼저 특별 상위 한 팀이 있습니다. ... ... ... ... ... ...